자 이제 스테이크에다가 지금 소금하고 후추 밑간을 한 상태인데요 깨초딩에 올리브유를 발라 볼게요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뒤집어 주세요 두께도 한번 보여줄까요? 카메라에다가 두껍네요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뿌려줄게 도와줄게 발라보세요 테두리도 발라야 될 거 같은데요 반복 발라주세요 으응 퐁 발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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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붙어있는 고춧가루 소금 매콤한 새우 고기를 끓여서 고기를 넣어 잘 볶아줍니다 소금 양파 소금 고기 마늘은 양파를 넣어줍니다. 양파는 다진 고은이까지 준비했습니다. 양파에 잘 자르기 때문에 양파를 넣고 양파에 잘 자를게요. 양파에 잘 자른 것 같습니다. 양파에 잘 자른다. 양파는 안쪽으로 자른다. 양파에 잘 자른다.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걸 화면에 고기가 부드럽네 볼 거 같아 맛있게 드세요 좀 더 맛있게 드세요 너무enh